메이크프로세싱의 이재중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구문은 제가 쳐놨구요. 저번 시간에 for int i는 0에서 i는 증감, i는 i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면 rect, i 곱하기 55, 0, 50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연속적으로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초기화하고 비교하고 증가나 증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더했는데 이것을 더하는게 아니라 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최대치를 저희가 정해놓구요. 그리고 i가 오히려 100보다 클 때까지 그 얘기는 100보다 작으면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100보다 클 때까지 돌아가게 되는 거고 초기값이 500이고 마지막에 비교하는 값이 100까지 되니까 초기값에 계속 i를 더하면은 이 조건에 만족은 하지만은 계속 무한으로 루프가 돌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10 이렇게 한 다음에요. rect가 아니라 ellipse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ellipse ellipse 화면에 중심으로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해서 여기다 i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아이고, w 아니라 2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 i값은 500이 되게 됩니다. 500으로 시작을 해서 i가 500이니까 100보다 크죠. 만족하니까 일립스를 그리구요. 여기로 올라가서 500 빼기 10 하니까 490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니까 490짜리 원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게 되면은 이런 비주얼이 되겠죠. 제일 가가 지름이 500인 원에서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려지는 원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노필 그리고 스트로크 샵 FFCC33 백그라운드도 넣을까요? 백그라운드 0 검은색으로 넣으면 이런 식으로 동시머니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소스 코드로 해서 자 렉트 해서 그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데 사각형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중심점이 왼쪽 상단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같이 비주얼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이 좌표를 다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쉬운 방법이 저희가 렉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의 모드를 바꾸는 거죠. 원래는 코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센터로 일리스와 같이 센터로 수정을 하면은 이런 비주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포문은 이렇게 증가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감소 빼기를 해가지고 시각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